자, 20번 한번 보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yone who has tried to complete 직소 퍼즐 짜맞추기 퍼즐을 완성하려고 tried 노력한 누군가는 As the clock ticked on toward the deadline 시간을 맞춰놓고 데드라인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The more they struggle to find the missing piece 그래서 없는 조각을 맞추려고 고분분투하면 할수록 The harder it is to find them 더 찾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 As soon as the clock stops on the other hand 시간이 멈추고 나서 반면 조각들은 실질적으로 서로서로를 발견하게 된다 Why do the answers we missed in an exam? 시험에서 우리가 정답을 놓친 answers들이 So often occur to us 우리에게 떠오른다 이게 발생하다 말고 이제 떠오르는데 떠오르다인데 여기서 문맥상은 답이 떠오르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답이 답이 떠올라 그래서 왜 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일까요? As soon as we turn in the test Turn in 제출하자마자 정답은요 확실히 정답은 대디아이인데 We are trying too hard To는 이제 부정적인 거야 너무 많이 노력한다는 거야 너무 많이 We are trying in anxious 너무 많이 노력한다는 거를 이렇게도 이야기했어 anxious, trusted way 걱정스럽고 그리고 좌절된 이것도 부정적이지 그치?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니까 놀랍지 않게 이것은 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tense 긴장이 올라간단 말이야 일을 지금 그르치는 거지 아주 뭐 일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면 anxious하고 걱정스럽고 frustrated way 하는 방식으로 막 struggling 고분분투하면서 애를 쓰니까 놀랍지 않게 긴장이 올라가서 결국 긴장이 올라가서 일을 그르친다는 거야 This kind of trying 이건 어디서부터 유리한다 의심에서부터 유리한다 If we didn't doubt our ability to perform the task at hand 자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능력을 행위할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We wouldn't need to try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다면 노력이라는 말 의미를 애쓰다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애쓰다는 여기서 뭐였어 고분분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앞에서 뭘로 쓰였지 이런 struggle 굉장히 애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응 의심을 하지 않으면 의심이 없으면 아주 애쓰면서 고분분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You don't try 너는 노력을 안 합니다 이 try는 지금 다운표가 있으니까 앞에 쓰여있는 이런 느낌의 고분분투 struggling 이거야 그냥 노력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 아주 struggling 고분분투 하지 않 애써서 막 으악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다 앉으려고 그리고 뉴스페이퍼를 집어들려고 When you get home from work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뉴스페이퍼를 저녁 뉴스페이퍼를 보기 위해서 으악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니까 일이 의심하고 doubt 그치? 그리고 좌절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려고 응? 극복하려고 굉장히 고분분투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긴장이 올라가서 일을 그르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사람마다 다양하다 이게 아니지 적당한 긴장감은 집중력과 수행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거를 오답으로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 아니야 지금 Too hard 부정적이라는 게 We are trying anxious and frustrated way 해가지고 긴장이 올라가고 그치? 이런 긴장은 의심으로부터 오게 되고 그래서 이 긴장감이 올라가서 일을 그르친다라는 뜻이야 여기 그르친다라고 여기다가 넣었으면 그럼 훨씬 더 이 답을 찾기가 쉬울텐데 의심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니까 결국에는 문맥상 컨텍스트는 이게 일을 그르친다라는 뜻으로 그럼 반대로 이게 또 헷갈려 이게 사실 없어도 괜찮은데 뭐야 어 뭐냐면은 노력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고분분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쉬운 일이면은 그러면은 막 으악 하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만 나오면은 으악 하면서 고분분투하는 이유가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떻게 돼? 긴장하기 때문에 일을 잘 한다고 여기 나와 있었어 일을 잘 한다고 향상한다 그랬어? 아니지 망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